그러니까 조영남씨 하면 떠오르는 그림은 화투 그림인데 이 화투라는 아이디어를 내가 낸 거고 내가 그러니까 원천 작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조영남씨 그림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 화투화가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어떻게 화투 그림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게 됐냐 하면요. 1970년대 초에 미국에 갔다가 교민들이 화투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을 싫어하면서 화투는 좋아하네. 참 아이러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화투 그림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이 작품의 컨셉 그리고 애초에 이 아이디어의 시작이 조영남씨의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림을 그린 그 대작화가는 누구였어요? 네, 조영남씨의 화투 그림을 대작한 분은요. 바로 송기창 화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여러 작가들의 조수로 일을 했었다고 하고요. 늦은 나이에 미국 유학을 떠나서 그때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인 고 백남주 작가 밑에서 조수로 일한 경력도 있다고 합니다. 조영남씨는 그럼 이 대작 작가하고 어떻게 만난 거예요? 일단 송 작가와는요. 미국 유학 시절에 알게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2008년도에 귀국을 하게 되고 2009년도부터 뭔가 본격적으로 그림 작업을 돕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당시만 해도 두 사람이 정말 호영호재할 정도로 엄청나게 친한 사이였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조영남씨가 그림을 그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건가요? 네, 송화백에 따르면 조영남씨가 너 조수할래? 이렇게 해서 얘기가 장난처럼 시작이 됐고 그래서 몇 점을 그려줬더니 이제 그게 화투 그림을 그려달라 이렇게 아예 공식화, 정식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화투 그림은 단순하기 때문에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오광을 그려달라고 하니까 오광을 그려줬는데 이 송화백의 주장은 오히려 그 기존에 조영남씨가 그렸던 그림에 어떤 어색한 화투 배우를 자신이 구도를 바꿔서 새로 그려줬다. 그랬더니 또 조영남씨가 보고 괜찮네. 사람들이 꼭 좋다고 하더라. 그렇게 해서 오히려 본인이 그리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려줬다는 그림이 200점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된 건 21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그림은 사실 어디로 갔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송 작가, 대작가가 그걸 그린 거고 그러면 송 작가는 그 그림을 그리고 얼마를 받은 거예요? 일단 송 작가는요. 조영남씨의 그림을 그려주고 그림 한 점당 1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팔릴 때는 이게 조영남씨가 그린 그림이다라고 하고 팔리잖아요. 그래서 그림 한 점에 최고 천만 원까지도 가는 그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점당 천미니까 사실은 굉장히 크기가, 비용이 좀 있는 그림으로 어깨에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비용 문제에 대해서 조영남씨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송 작가가 비용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려주지 않았다. 그것뿐이다라고 인터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영남씨의 그림 대작 논란이 불거졌던 게 지난 2016년이거든요. 그런데 그림 작업을 함께한 건 2009년입니다. 꽤 오랜 시간이 두 분이 함께 했는데 뒤늦게 대작 논란이 불거진 그 이유도 좀 듣고 싶어요. 송아백이 나 10만 원밖에 못 받아서 속상해요 하고 제보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분의 작업실이 속초에 있었는데 월세를 내지 못한 거예요. 돈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이 작업실 주인이 정말 오늘은 돈을 받아보리라고 찾아갔는데 이렇게 조금 창문으로 봤더니 화초 그림이 많더라는 거죠. 아니 저렇게 비싸다는 그림을 저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월세를 났네?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런데 이 신고된 사실을 기자가 인지해서 보도가 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그렇게 된 거였군요. 조영남씨가 어쨌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했고 이거 불복해서 재판을 계속됐잖아요.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일단 조영남씨가 재판을 계속해서 감행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업계 관계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영남씨가 또 자존심이 굉장히 세신 분이잖아요. 내가 사기죄로 걸렸는데 평생 사기꾼이 되는 거 그럴 수 없었다. 그러니까 아닌 것을 그렇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다는 거죠. 내 성격에 사기칠 수 있는 성격도 아니다. 나를 매장시킬지 운명에 걸고 있는데 정말 나는 그냥 끝까지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조영남씨는 지금 이제 다시 활동을 재개한 거죠? 일단 우여곡절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조영남씨가 최근에 화투를 주제로 또 전시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총 70점이 공개가 됐는데요. 작품 3점은 즉석 경매를 통해서 가격은 좀 많이 내려갔죠. 350만 원에서 약 450만 원 사이에 판매가 됐다고 하고요. 좋은 점은 이 판매 금액 전액을 장학금으로 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